경남도가 농가에 설치한 전기 울타리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오는 12일까지 도내 설치된 2317개소의 전기 울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기 울타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특히 경남도는 모든 전기 울타리에 대해 위험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집중 홍보와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.